지혜 땀초 사이트에서 완전 화제된 그 술 한잔하자. 아, 네. 아, 그 드라마. 조정서 상태. 우리 볼 수 있죠? 어디서 봐요? 어, 그냥 여기서. 아, 있어요? 아, 진짜? 욕먹은 짓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술 한잔해요. 명령이야? 제 말투가 영 썩 그리 좋아. 선배고 후배고 방송국 직원들 간이 앞에서 쩔쩔 매니까. 미안해. 미안해가 없지 뭐. 술 한잔하자? 오! 술 한잔하자? 오! 제 눈빛! 저 눈빛! 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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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게. 남자 입장에서 이게 심쿵 포인트지. 완전 이러니까. 여자가 봐도. 야, 걸크러시야. 근데. TV 쏘고 너무 아름다운데. 너무 예뻐. 아니, 아니. 조상석 씨 말하고. 아, 좋다, 좋다. 정석이 정말 아름다워. 아, 괜찮아요. 유명하지 아름다운 걸로. 눈빛이 지나 이러니까. 근데 정석이가 연기를 너무 리얼하게. 맛있게. 눈이. 그 순간이 탁 무너지면서 와. 아, 연기. 조정석 역할 한 번, 한 번 해볼까? 동봉 지진. 동봉 지진. 잘하셔야 돼요. 배그맨 중에 또 연기되는. 연기되는. 최고죠. 빙이 여기 있어요. 뭐 대충 비슷한 대사를. 아, 재밌다. 뭐 방송국에서 선배, 후배 뭐 다들 너한테 절절 매니까 의외로가 없냐? 프라트 안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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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렇게 그냥 확조하면 어떻게 해? 아, 정말. 아, 정말. 이렇게까지 제대로 이렇게 했지는 몰랐지. 얼굴 빨리 잖냐? 네. 빨리 잖냐? 빨리 잖냐? 어, 나도 나도 샷이 잘하네. 야, 너 한 번. 야, 이거 어때? 내가 너 저렇게 못한다. 아, 속 들어온다 이거. 아, 궁금해. 우리 보면 방청객. 야, 방송국에서는 네가 능력 있잖아. 응? 우리 아래 모두가 나한테. 야, 방송국에서는 네가 능력 있잖아. 응? 야, 잠깐만. 야, 연기 찍자. 야, 연기 찍자. 야, 연기 찍자. 야, 연기 찍자. 왜 그래? 머리 시계를 너무 좋아해. 야, 회원가 해. 아, 회원가 해. 너 왜 이렇게 우리가 반영수에서 반영수에서 반영수. 야, 다들 너한테 오냐, 오냐, 오냐 해주니까 우리 아래가 없냐? 미근이 술 한잔 하세요? 그럼. 나 두근거려도 돼? 나 두근거려도 돼? 나 두근거려도 돼? 아, 너무 옛날 형이야. 뭐야, 이게? 아, 뭐야. 이거는 그 전에 좀 더 세게 나가야 돼. 어, 욕심. 아, 욕심 한 번씩 내신다. 이거 받고 싶나봐, 술자라는. 여기 방송국이고 뭐 선배다, 후배다. 다 너한테 그냥 오냐, 오냐 해주시니까 되는 게 없지? 어? 선찜! 선찜! 왜? 술 한잔 할래? 술 한잔 할래? 네. 형, 기가! 아, 기가. 아, 기가. 아니, 그치. 네. 술 한잔 할래? 네. 형, 기가. 아, 기가. 아니, 형. 형, 저 김치만두인 줄 알았어요. 나 미치겠어. 나 이걸 보고 싶은데 못 봐. 이걸 보고 싶은데 못 봐. 이걸 보고 싶은데 못 봐. 아, 기가. 형, 기가 진짜. 진짜 빨라 있어. 진짜 빨라 있어. 나 부끄러웠어. 바로 날라왔겠지. 바로 날라왔겠지. 아, 저거 근데 저거 진짜 심쿵이야.